국민의힘은 탄소중립 행동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 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당 공약개발본부는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 미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탄소중립 포인트는 정부가 텀블러 사용 등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국민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로 약 125만 명이 가입됐습니다.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오는 2027년까지 무공해 차 200만 대를 보급하고 관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당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기후위기와 같은 우리 공동체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